3분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안전기가 나옵니다. 안전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입니다. 이 안전기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KCS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아가 목동이 할 때 아가가 아세틸렌과 가스 집합 용접장치죠. 그러면 안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화와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화 역류 방지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방호장치 명칭을 알아야 되죠. 먼저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안전기가 나왔을 때는 취관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 분기관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관마다 할 경우에는 주관과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에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스 발생기와 용기 중간에 사이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안전기가 나오면 아세틸렌이기 때문에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에 관해서 또 짚고 넘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 발생기실에 관계되는 사항은 숫자가 1.5mm, 1.5m 두 개 되어서 3m, 1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는 뭡니까? 벽은 튼튼한 구조로 해야 되고 철분 콘크리트, 불연성의 튼튼한 구조. 지붕은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 재료 이런 게 있었습니다. 1.5mm 출입문 두께에 해당되는 것이고 1.5m 이격을 시키는 띄워야 되는 간격을 얘기하고요. 3m는 화기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 되는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되고 전용의 발생기실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틸렌에 관련된 사항 또는 안전기에 관련된 사항이 나왔을 때는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도 있었죠. 얼마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127kPa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시틸렌 용기에 관한 재질은 동합류량이 얼마 이상? 70% 이상 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또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시틸렌 용접장치의 뭐마다?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주관과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 사실은 여기에 괄호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약간 바뀐 내용들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분기관을 적는 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시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 뭐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용기와 발생기 사이 하는 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가스 용기와 발생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답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쉽게 나와주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 취관, 주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맞습니다.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갖춰야 될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잘 출제가 안 되는, 흐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많이 예상치 못하는 법률 부분에서 하나가 나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기회에 이걸 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약간 황당한, 좀 당황스러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장치실은요. 일단 벽은 불연성, 항상 불연성이 많이 나오죠.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고요. 천정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로 하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는 거죠. 항상 제가 방폭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폭발에 의한다면 압력을 어딘가라는 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정, 지붕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정,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는 거죠. 그다음 가스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체류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시설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배기통을 설치한다든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체류되지 않도록요.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가벼운 지붕과 천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고 그 다음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면 됩니다. 아시틸렌 용접장치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체되지 않도록 가벼운 불연성, 불연성 기억하십시오. 아시틸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가벼운 불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틸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